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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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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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지금 장비 뭐 바꿀 시기는 아니구요 탕약이나 예 조금 채웁시다 명상으로 다 됐죠? 준비는 뭐 딱히 할 거 없고 뭐 연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 포션 고양이 의미 없는데 오케이 갑시다 어 배들 많이 와 있네 아 여기 대장관이 있다 또 병참 장교 무게 때문에 지금 있는 걸 좀 팔구요 분해하고 나머지 수리 제작할 수 있는 게 무기는 올릴 수 있네요 무기는 강화등급으로 강화등급으로 뭐 올리지? 아 장인까지는 못 올리는구나 아 레벨 제한이 있구요 살콩이 석궁 밀락 자 은검도 한번 살콩이 장인 제작만 남았는데 이것도 레벨 제한 있고 등급이 너무 낮다고 합니다 여긴 다 안되네요 거의 끝판 아닌가? 더 있나 본데 뒤에가 더 있나 보네요 오케이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설마 여기가 끝이 아닌 거군 더 있군 뒤가 아 밀락 고그고 일장석 그죠? 아 밀락 내 맘에? 뭐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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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와... 이 영화는 더 유명한 것 같다. 뭔지 말하겠지, 준비 됐으 소환한다 소환 소환 왜 안와? 왔나? 오우 난파 당해 기습을 할 예정이었는데 얼음이 먼저 오우 오우 배 크다 얼음 마법 쓰는구나 얼음 마법 쓰는구나 어쨌든 소환대 왔고 함정이라고? 오우 오우 순간이동 오우 주의 서비스 오우 찾았다 그렇지 덤벼 오 원샷 왕키드야 오케이 칼 한 팀을 올려주자 떼기 떼기 아 여기 범위안은 다 죽어 대박이다 축축하 축축하 저희는 건방진 찬양개들 상대도 안되는 것들 좋아요 투하 투하 근데 왈드하우트 전사 셌던 애들인데 완전 다 한방이야 너무 센데 인간적으로 너무 막판이라고 너무 센거 아닌가요 근데 재밌긴 하다 여기 이놈인가 카란티어다 듀듀엘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렸으면 어쩔건데 이씨 어쩔건데 니가 어 어쩔건데 이씨 진짜 약하다 해는 맛이 있네 그렇지 오 찌르기 대박 순간이동을 얘도 하는데 원조어에게는 안되죠 짝통 현저히 떨어져 아 시리 잘 싸운다 꼴사납게 넘어가네 꼴사납게 넘어가네 어떻게 된거야 와 대박 멋있다 뽀겠나요? 아 뽀겠어 힘의 원천인 것 같은데 저거 뽀겠어요 평범한 지팡이일 뿐 어 나도 날라갔나? 아 좀 안전하게 싸우지 아 좀 안전하게 싸우지 다치면 안되는데 아이고 나도 날라갔어 에이 다 잡아놓고선 어 그치 잘 도망갔어 어 어 나도 멈췄나? 녹는다 녹는다 나 얼렸었구나 오케이 시리 대신 내가 없애주마 내가 싸우려면 고생 좀 해야겠는데요 시리가 확실히 좀 더 싸울텐데 더 싸울텐데 탕약 마시자 탕약 레키드나 어 기름은 뭘 써야 될까요 뭘 써야 될까요 괴물 괴물 괴물이 아니잖아 애들은 크롬들 같은 경우는 잔존 괴물이 조금 먹히는데 잔존 기름이라도나 바를까? 혹시 모르니까 아 독 인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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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먹힐수도 있겠다 근데 은검 은검이잖아 잔존 기름은 발라야 될거야 그냥 싸우자 니 왜 가만히 서있어 죽을라고 어라 서있는데? 버그인가 왜이래 왜이래 왜그러죠 이거? 설마 버그? 헤헤 묵긴데 이거 가만히 서있네요 죽을라고 아 이게 너무너무너무너무 뭐야 너무 깨는데 분위기를 아 이거 너무 깬다 보스전인데 명색이 에이 에이 버그 같아 한참 때려야되네 그래도 어 아 명색이 이거 보스전 아냐? 에이 맘 상했어 뭐 어떻게 해 버그라도 빨리 죽여 빨리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나야 같이 죽을라구 이 자식 이거 빨로 차버려 그렇지 죽었지 빨리 빨리 다음차 올라가자 위에 떨어지는거 조심해서 올라가야죠 위아래 물속에 빠지면 위아래 구별이 잘 안된대요 조심해야됩니다 해수면이 그래도 보이니까 올라갑시다 위에도 뭐 싸우고 있나봐요 어 죽을뻔했어 어 CD다 어 CD 구해야되는데 최대한 한방감인데 CD 멀쩡했을때 오우 오우 뭐야 각도랬어 배로 오우 CD 도망가 도망가 순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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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디로 갔을까 어 다행이다 아 지금 불화살 맞았어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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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니글파에 승선하자 덤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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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냥개 사냥개는 니들이 좀 없애지 사냥간도 못 없애니 저거 날려버려야 되는거 아냐 잠깐만 어 죽이고 갑시다 죽이고 갑시다 쫓아올거 같아 아 이거 CD는 한방인데 나는 너무 능력에 비해서 너무 못하잖아 아 아우 개 주제에 마법을 써 우리 펀 다 죽겠다 와 걔한테 다 죽었어? 설마 너무한다 니들도 일어나다 닥도래 닥도래 오우야 오우야 어으야 이거 안되겠다 야 띕시다. 퇴퇴합시다. 죽이다가는 끝이 없겠네. 전사님이 여기 계셨네. 전사님이 등을 돌리고 계셨네. 열리가 났네. 시리 어딨냐 시리.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싸울 때가 아니야. 어우 여야야. 많이 죽는다. 우리 편이. 얄밀은가? 열받았어. 팔이 없어요? 팔이 있구나. 상처가 심해요. 전사에게 등의 상처는 수치지. 맞서 싸우다 죽어주마. 마지막 유언은? 담벼 이 자식아. 하하. 어우 피치는구나. 하하. 니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덤벼. 이번엔 진짜 보스죠. 이번엔 진짜. 보스죠. 에어레딘이다. 오우. 자. 오우. 오우. 발 두 번 차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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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약 좀. 타약 좀 마시자. 올빼미라도 하나. 먹고. 벼락이라는 사람을 마시기.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는. 어디갔어요? 오. 뭐야. 오. 뭐야. 이거 또. 어. 끌고 들어갔어. 오. 컴온. 컴온. 우와. 검기야? 건방진 자식. 검기를 쓰고 자. 검기 쓰고 난리야? 오우. 오우. 오우야야. 수압 마법이야? 오오오. 조심조심.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이 자식아. 그만 때려! 오우. 오오오오. 연타. 피쳐줘서 고마워. 별거 아닌데.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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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또. 공기를 쓰려고. 공기 쓰지마. 공기 쓰지마. 날 반응하는데? 오우.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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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이 자식아. 어딜. 어. 역시 안. 여기있다. 이 자식아. 이근이 한번. 불타올라라. 식사. 오오. 오오. 그렇지. 별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딨어 어딨어 어? 검기 죽을라고 이씨 중간 보스 저번에 싸웠던 애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요? 진짜 별거 아닌데 걔가 진짜 쎘다 너 따위에 비하면 걔는 진짜 쎘다 패턴도 단순하고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컴온 컴온 니가 컴온 어딜 삐삐 돌면 뭐해 그렇지 어우 짜식 어딜 범기 조심하고 어딜 범기를 내리려고 방심 풀고 강공으로 피 좀 채우자 조심하구요 그렇지 때려봐 그렇지 어 어딜 야 이 자식아 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별거 아니야 그렇지 역시 보스가 약해 중간 보스가 어떻게 더 쎄지 중간 보스가 어떻게 더 쎄지 피 거의 깎았어요 오 범기 피했고 도망간다 도망간다 이 자식아 도망간다 어딜 도망가 이 자식아 죽었어 열어자 이어지는 거봐 실제랑 튕겨나가면서 딱 얼굴 눈알 뽑히죠 그렇지 죽여 빨리 죽여야 돼 이럴 때 어? 아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머그러들 속였대 아 수상하더라고 어 죽으면서 거짓말하겠어요 설마 아 이런 무슨 소리야 아 애들 다가온다 오 포타 포타 오 예니 땡큐 예니퍼 스켈리게제도 운드비크 몰라 아 아 아 어디에요 어디에요? 저기가 있나보다 절로 도망갔나보다 뭐야 아 속았어 뭐가 일어나는거지 뭐가 일어나는거지 아 누가 열었네 아 빨라카가 열었네 CD 이용해가지고 왈 왈 왈 왈 왈 왈 왈 왈